민선 8개 출범 이후 대전, 충남 모두 시도지사가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장들의 임기를 시장들의 임기와 맞추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건데요. 시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되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장애들을 어떻게 뚫을지가 관거리입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대전에는 14개 출자 출연기관과 4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이 위원장을 맡거나 법으로 임기를 정해놓은 기관과 공기업 등 8곳을 빼고 10개 기관의 임기를 통일시키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대부분 기관장들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어 4년인 시장 임기와 맞지 않습니다. 이를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하되 시장 임기와 함께 끝내게 하면 시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들의 일관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임기와 산화기관장의 임기가 엇박자를 남으로써 시정이 바뀔 때마다 혼란이 있고 그에 따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서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는 올해 안에 제정돼 내년부터 작용될 예정인데 과제와 우려도 상존합니다. 시가 추진하는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법에서 임기를 정했거나 조례 제정 전에 정해놓은 기관장들의 임기는 강제로 끝낼 수 없습니다. 실제 임기 단축 대상으로 지목된 10개 기관장들의 임기는 내년까지가 대부분이고 오늘 2024년 하반기까지인 곳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장들이 임기 보장을 주장하면 신임 기관장들의 임기가 2년이 안 되는 것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불편한 동거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대구를 제외하면 다른 16개 광역단체 모두 각자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 추진의 혼란을 막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